야 진짜 대박이다 개구리 한 마리 들어갔어 개구리 야 이거 봐 메자떼 다 메자야 다 메자 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을 장소는 짜잔 하천입니다 하천 지금 영상 10도 한 12도 정도 되나 아주 따뜻한 아주 봄날씨입니다 오늘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제가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이거 무슨 고기야 똥고기인데? 똥고기 진짜 크다 와 엄청 대형 똥고기다 여러분들 대형 똥고기입니다 대형 똥고기 야 대박 오 대형 똥고기 대형 똥고기 오 오 음 millions into your hands 오오오오 시리 시리시리 대박 cuadмотри시리예요 오오오오 오 대박 큰 시리야 대박 큰 시리 와 대박이야 와 이거 봐요 와 오늘 오늘 시리시리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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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어 뭐 있을 것 같은데? 오 뭐야? 뚝지 뚝지 잠깐만 오 뚝지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만요 뚝지 탈 여기 뚝지 뚝지 보이나요? 여기 뚝지 뭐야 움직이지도 않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뚝지 한 마리 잡았다 여기 엄청 빨라 아빠 여기 여기 엄청 빨라 뭐 이렇게 빠르냐 여기 한 마리로 잡았다 뚝지 한 마리로 빠져나갔어 어디 갔어? 곰팍 잡았던 거 빠져나갔어 어 일단 일단 한 마리 누가 많이 쓰셨는데? 누가 챙겨줬어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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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고기 야 너 여기 보고 있었니? 생각지가 않은 돌고기 오오오오오오오오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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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맹이를 찾아서 가볼께요 어 요거 어때요 아빠 오 돌 좋은데? 야 이런 돌 요런 돌이지 오 저거 막 빠져 우와 어 뭐야 어이 탱걸이 갔어 갔어 야 갔어 이게 옆으로 다 빠져나간다 야 이 족대를 잘못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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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다 빠져나갔어 어우 씨 야 다시 다시 야 요거니? 엄청 잡히는건데 야 아 어이씨 이야 야 정말 약간 일로 도망가던데? 저 뒤에서 엄청 많이 도망갔어 여기 지금 5마리 여러분들 제가 무슨 물고기가 잡혀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물고기들이 다 도망갔어 옆으로 야 이거 봐요 시리 얘가 퉁갈이고 돌고기 아 다 돌고기 여기 시리 시리 돌고기 퉁갈이 돌고기도 있고 이거 넣어줄게요 야 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야 어디로 도망갔냐 두가리다 두가리 와 여기 숨어있었네 여기 숨어있었어 자 여기 잠시만 꺼내서 자 꺼내보도록 하죠 어 이 퉁갈이 쓰니까 무서워 퉁갈이 퉁갈이 자 넣어줬어요 자 여기 오우 오우치 오우치 뭐야 이게 야 야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대박이야 야 뚝지 꺽지 돌고기 야 엄청 커 삼족세트 와 깨구리도 있어 삼족세트네 삼족세트 야 뚝지 야 야 이건 고추깨구리에서 만든 매워 오우치 돌고기 돌고기 하 돌고기 돌고기 야 야 야 대박이다 여기 요 돌 작은 돌 하나 휘지었는데 그만큼 잡혔어요 야 대박이야 자 또 한 번 가보자 여러분들 돌 찾았어 돌 여기 여기 보이죠 저 돌 저 돌 저런 돌이 많거든 자 어 다 빠져나가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다 빠져나갔어 엄청나게 빠져나갔어 와 대박 야 이거 봐요 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요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야 이거 봐 메자떼 다 메자야 다 메자 야 대박이야 돌 하나에 메자가 몇 마리나 들어간거야 야 근데 이만큼이 또 빠져나갔어 와 와 대박이 다 어디로 왔냐 얼룩 들었어야 되는데 먼저 야 야 일단 넣어줄게요 아빠가 쓸까 오오오오 안돼 왕건이 빠졌어 왕건이 왕건이 빠졌어 왕건이 빠졌어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왕건이 빠져나갔어 어 뭐야 저기 메자 왜게 메자 메자 쟤 쟤 뭐야 몰라요 아 돌에 찍혔네 아 돌에 찍혔네 야 이따가 잡은거 와 메자 떼 메자 떼 아니 돌에 찍혔어 걔는 야 야 어 밑에 또 있네 어디 어디 어 탱그리 어 탱그리 어이씨 잠깐만 내가 보고 있어요 아빠 갔어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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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 탱그리 탱그리 야 여러분들 탱그리 갔어 이걸 보여주겠다 자 이따 놓고 니 고기가 사이 뒤로 도망을 가나 이거 가봤어 아빠가 어 여기 탱그리 탱그리 여기 탱그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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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자 여기 compra가 되면 거기 가신작 라는 카메라 각도를 내가 잘못 잡았어 사경이 으어 이거 세게 왜 안나와 근데 여기있다 여기 잃는 고기들은 다 빠져나갖고 통가리반 고기도 왔다갔다 하는건데 아 불안해 세게 해봐 세게 세게? 어 오 여깄다 여깄다 일찍 나 아플거 같애 아이 살짝 떠 떠서 씻겨서 던져 오 됐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와 둥가리 저쪽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 카메라에 둥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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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아 매장아도 부는데 아빠 어 지금 돌에 찍힌 애들이 어 지금 좀 상태가 안좋아서 일단 여울에다가 고여있는 물에다가 일단 놔줍 놓아줍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도 찍혀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여기 야 야 돌멩이 예술이야 돌멩이 예술 보여줘 요고 요고 요 돌멩이 요게 예술이야 아 아 여기서 안 나오면 맞추기야 맞아 진짜 이거는 나올 수 밖에 없어 생긴게 오 그 50 50 다 요거요거 tes 뒤집어 봐 요거 뒤집어 봐? 뒤집어 봐 여기? 요거 요거 뒤집어 볼게요 여기 숨었잖아 뒤집어 놔 요거 요거 틀어내 손으로 드러내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야 여기 숨었어 뭐야 뭐야 카메라에 들어갔어 야 야 이거 오오 아 도망다녀 야 이거 이거 가도 글리가냐 나 하자 쪼글랐어 쏘일까봐 무서워서 못 잡겠어 얘 요런 돌을 좋아하는데 요런 돌을 좋아하는데 요런 돌 좋아해 요런 돌 좋아해 뭐지 너무 빨리 들었나? 빨리 들게 다행이다 뭐야 메자떼 메자떼가 또 있다고? 아니 갑자기 또 메자떼가 왕나와 여기봐 여기봐 메자떼 보이죠 메자떼 아 이거 아까 메자가 돌멩이 찍혀가지고 어떡하지? 얘네 풀어줘야되나 바로? 앞에 잡은 메자가 통이나 담아놔가지고 주워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메자는 그냥 바로 살려줄게요 혹시 몰라가지고 자 방생합니다 가 가 이쪽도 들어오지마라 이쪽도 들어오지마라 세게 해봐야되겠다 오우 오 또있다 오 또있다 막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여기다 빠져나가네 오우 잠깐만 바로 들어야되겠다 아 이게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어 자 그럼 들어 볼게요 이거 세게 오우 또 나가는거 맞아 아 나갔다 나갔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아 팍팍 해봐요 아 이게 돌이 둥글둥글 여기 들였다 나갔다 해 돌이야? 돌이 둥글둥글해 돌이 둥글둥글해 저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 여기 저기 둥글둥글하면 다 열려버렸어 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됐어 그만해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아니 빠져나가는거만 구경하고 여기 둥글둥글해 돌려줄게요 아 떠났어 어디 어디 내가 살려주고 어 한마리는 방금 제가 살려준거구요 그리고 한마리는 저기 위에서 아빠 아버님께서 잡아줬습니다 살려줄게요 자 오늘 물고기 잡은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고기 잡은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에요? 고추개구리 아니요? 고추개구리 아니요? 고추개구리다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얘는 매워 매우 징그럽게 생겼어 이야 오늘 뚝지 뭐 이렇게 잡았구요 뭐 시리도 있고 어 퉁가리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자를 잡았는데 매자가 작은 돌멩이에 들어 있어서 지렛댓질하다가 거기다 끼웠던거 같아요 매자가 지금 상태가 안좋습니다 불고기는 자연에 있을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퉁가리 퉁가리 이거에 쏘이면 진짜 아파요 퉁가리 이거 도망간것이 나오면 엄청났는데 오 진짜 많다 오 얘가 물가 옆으로 도망갔던 놈이야 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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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빨 봐 이빨 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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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밑에 뚝지 껍지 껍지 시리 시리 시리야 어서가요 큰 시리 정신차려 돌고기 아 돌고기 맞네 돌고기 자